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또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할 최수정 목사입니다. 잠시 교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초장은 새가족 양육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신앙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재입니다. 저희 새가족국에서 작업을 했던 책자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구원 첫 번째 시간을 출발으로 해서 양떼의 효과에서 벗어나고 영적 1위를 조심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의 꼴을 먹는 삶 성경이죠. 목자의 지팡이 성령인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비밀 또 목자를 따라가는 신앙생활과 목장의 울타리 신앙 바로 교회 복음 공통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 자 전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핵심적인 10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5주간 10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양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이 양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질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뿐만 아니라 제사에 사용했던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그 백성들의 설명할 때도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죠.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위생관리를 하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맹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의 작은 소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또 아픔을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푸른초장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만회를 축복을 누리시고 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 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제목과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연결해 보신다면 특별히 말씀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서론은 항상요. 이 10각간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는 이야기 서론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과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생각하는 이야기를 잠시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에고임이라 그러죠.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핏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자기 선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드나들면서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양의 문이 무엇이냐. 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양은 도둑이나 맹수나 악천으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양의 우리고요. 옛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이 동굴이거나 또는 돌로 쌓거나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단 하나였죠. 목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 넣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자는 밤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목자가 문을 막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일과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의 가치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권리를 위임을 받았냐 창식의 1자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퍼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 그 위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셨고요. 창식의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너므로 우리는 생령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식의 2장 17절에 바로 이 선악과 언약을 주시죠. 창식의 2장 27절에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확실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선악과는 이퀄보다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새가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바로 선악과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청각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는 이 창조 원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원리고 이퀄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가는 동물 수준의 인분 제조기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부분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21재로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본연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 만들어진 물건이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손에 오늘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이 마이크 역시 이 마이크로서의 이 장소와 그 쓰임새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이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만우엘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교제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서론 2번에 보면 원래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상실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려드린 우리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바로 언약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자, 우리가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경제 문제에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사건에 직면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불행과 저주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행복과 생명의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이 창자 원리가 깨져버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 자체가 깨져버린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요. 자, 맘대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맘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고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의 행복한 존재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사단이라는 악한 실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바랐다 하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점 경계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결국은 행복과 질서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과를 어디에 뒀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은 곳에 있습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인간은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택할 수 있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케이스가 바로 선악과 범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명과 함께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죄 사건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 자체가요.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을 쏘면 여러분 그 관역 중앙에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의 원래 목적을 빗나간 상태가 바로 원죄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빗나가서 마귀와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이 원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원래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의 영적 유전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고 나의 죄로 연결이 되어지는 바로 대표성 원리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성 원리 아담 사건이 인류 사건이고 내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보편성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영적 사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죄 문제는요. 여러분 절대 종교에서 알 수도 없고 종교로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출방되어지는 창세기 3장 24전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근본 문제 차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건세 아래 완전히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작은 사번에도 나와있지만 영적인 사망상태가 되어지고요. 영적인 사망상태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영적 사망상태 무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틀린 표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키를 내기 시작했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다.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론에 보면 세상은요 다른 이정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다 된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체질은요 종교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일단 굉장히 편하고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메시지에 종교의 메시지에 더 길들여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설을 보더라도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은 율법주의의 현혹이 됩니다. 사도바오를 통해서 그 찐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체질 자체가요 율법주의가 우리는 더 익숙한 거고 더 편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의는요 2사의 64절에 무덕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정표를 보면요 2단 사이비 교지들 너무 많죠. 여러분 이러한 사꾼 목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사이피 뉴헤즈 운동이 뭐죠? 하나님처럼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집니다. 이제 벗은 것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를 상징하는 무화가 나무 입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 여러분 선악과 창세기 3장에만 갇혀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고요. 끊임없이 행복과 생명의 원리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화면과 함께 종교와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귀신. 쫄깨죠. 그 우두머리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었고 사실은 그 배우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범죄를 다루고 있고 인간의 의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 이전에 바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준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살아라. 도 닦아라. 의의를 행하라.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의 출발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할 수 있다. 너가 도 닦아라. 네 공로로 된다. 네 행위로 된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히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실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종교는요. 그 결과는 끊임없이 너브에 빠져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와 저주죄한 가운데 빠지는 거라면 복음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를 따르는 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요. 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로 말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요. 또 그 문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의 풍성한 꼴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장사 한번에 여러분 사꾼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꾼 목자 잘못된 이단 사입이 종교만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목자라면 목회자라면 여러분 사꾼입니다. 이 복음은요 100% 여러분 100% 순복음입니다. 99.9%는 그리스로를 말하는데 나머지 1% 나머지 0000001%는 종교를 말한다. 절대 순수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로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사꾼 목자 우리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고 했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1위가 오는 것을 보니 어차피 내 양도 아니잖아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꾼인 까닭에 양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중동지방 한 예를 들어보면 마을 공룡 큰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양을 맡길 목자를 공개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삭을 지불을 하죠. 그 삭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많은 목자들이 옵니다. 예 그 돈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의 주인이요 목자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몸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리거나 핥힌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겁니다. 이리와 사자들로부터 사나운 고모로부터 이 양들을 지켰구나 치열하게 싸웠구나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가 인기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 아무리 선해도요 삭 그 말으로 돈 이 대가를 바라고 온 겁니다. 남의 양을 위해서 절대로 절대로 자기 생명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세상은 다른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될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정표는요 양의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7절에도 나와있지만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다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다르지만 결국은 산 꼭대기에 진리를 하나다 이게 종교 다워원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갈래로 갈 수 있고 진리가 여러 개라면 이미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족 옷으로 우리에게 피 언약을 주셨고요. 2사 7자 14절에 바로 인마누엘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죠. 예언 제가 이 그림자와 같다면 이 신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죠. 바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면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바로 실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커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구약의 많은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도 그렇고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물이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와 양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왜 성경에서는 이토록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냐. 양은 온순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 공격할 무기도 없지만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잘 떼지도 못하고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토탈에서 본다며 결국은 양은 절대적으로 뭐가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존재죠.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자가 누구시냐.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목자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을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유한복음 10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라. 그리고 양보다 앞서가고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11절 15절 말씀해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이 양들의 건강상태 영양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꼴을 찾아다니고 먹이면서 어떻게든 양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가 목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토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셨는가 자 3번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뜻이 무엇이죠? 구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건짐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건짐을 받다 자 그럼 어디로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저주 멸망 아래 빠져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것 자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담의 족보 멸망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그리토의 족보로 옮겨오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호와 마귀와 지옥 문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죠?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물돌아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것 아닙니다. 빨리 물속에 넣어주는 것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지금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경제 문제보다도 그 어떠한 의식주 문제보다도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죄와 마귀와 치욕의 문제라는 것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신이 죽어서 해결해 주실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흉악범이구나 극악한 죄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는 너무도 가치 있고 종기한 자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죄 문제 해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요. 부활사건은 뭘 의미하죠? 부활사건은 영생문제 그리스의 십자가와 이 부활사건 통전의 양면과 같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착한 일 훌륭한 일 병고치는 일 구제봉사하는 일 그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성류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길게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과 함께 여러분 좀 보도록 하실 건데요. 참 이상한 공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00에서 하나를 뺐는데 제로입니다. 원래는 99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이죠. 그런데요 서비스업 중에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100에서 하나를 뺐는데 제로다. 이거는요 보통 서비스업 중에서는 100명이 일하는 기업에서 한 명이 충대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한 명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100명 전체가 그 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사소한 사건이나 문제 자체도 사실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조직에서는 자 우리가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100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요 제로 인생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0 플러스 1이 100이다 이 화면에도 나와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 100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굿이라고 써있죠. 굿에서 갓을 빼면 0이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제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퀄 굿 가장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 가장 큰 저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영적인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결국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도 하나요 인생의 답도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선악과 선악과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비밀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접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죠. 영접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 영접은 뭐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준비할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줬다. 믿음은 뭐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밧줄 딱 붙잡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헬리콜터가 와서 사다리가 내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 크리스토의 구원의 밧줄이 던져졌을 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 밧줄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영접이라는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리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마태복어 16전 17절에 나와 있고요. 에베스 2장 8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 얻은 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진실해서 우리의 결륙으로 우리가 너무도 갈급하거나 우리가 너무 기도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유한에서 5장 1절에도 나와있지만 예수가 크리스토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일곱 가지 축복 자 일곱 가지 축복은요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셔요 신분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권세는 뭐죠? 이미 주어진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성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거죠. 성령이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셨고요.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분에는 반드시 신분에 따른 권세가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자 하늘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왜 존재합니까? 영적인 헬퍼입니다. 섬기는 영으로 히브리스 1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의 사역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올무속에 틀속에 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탄 이야기하면요.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얘기 축복 얘기 좋은 얘기하지 왜 굳이 자꾸 사단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담벼락을 넘는 도둑이 있다는 걸 봤다면 여러분 집에 지금 도둑 들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에게 고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알려주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좀도둑처럼 우리 인생의 강도처럼 여러분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입니다. 중교로는 흑암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으로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잔호로 거듭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 이제는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빛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흑암의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천국 시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외인도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 기념책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 놀라운 신문과 권세가 미래형으로 너에게 주어질 거야 아니면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쟁취해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의 완료형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일곱 가지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만 양의 문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의 풍성한 꼴을 먹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계보금화의 축복 우리를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결론을 붙잡아야 될 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구원의 확신 못 갖도록 만듭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교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한일서 5장 12절 저에게는 정말 인생 성구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여러분 내 인격 수준 환경 컨디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네 가지 권세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칭구하는 증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곱 가지 축복을 붙잡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 누림 누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 들으시죠. 여러분 내가 덫에 걸려있는 짐승이라고 가정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그 덫으로부터 탈출을 시켜줬어요.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전히 매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동물이 이제는 마음껏 숲속으로 달려가겠죠. 그게 누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철조망 증옥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크리스도 안에 참 자유 복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크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다 드리고 가기에도 넓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그래 이제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 다 끝내버리셨잖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크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크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가득하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오셨습니까? 괜찮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 생각과 싸우시고 모든 것들을 자꾸 복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H2O 이 물 오늘만 마시고 내일은 안 마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한 계속 물 먹어야 되고요 계속 숨 쉬어야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컵의 불순물과 같이 한 번에 뒤집고 한 번에 맑은 물을 채우면 되겠지만 우리의 체질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다 생명수가 되시는 크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야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참 창세기 삼자형의 체질들이 너무도 많구나 그래서 크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양해문이 되시는 크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 되시고 또 그것으로 늘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시고 이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우리 언약기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아민 자 그 밑에 우리 포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유안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아닙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양해문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직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자 물을 마시는 거 생명과 직결된다 말씀드렸죠. 반복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치료한 반복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또 복음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또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